무적행위의 사자 The angel of the bottom needs 핏 헬라우로 푸는 요한계시록 51강 9장 7절로 12절입니다 Revelation Greek Language Lecture 51 Chapter 9 and Verses 7 to 12 내일 일찍 일정이 있어서 지금 전달합니다 이 9장 내용은 심판장인데 다소 착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말씀에 집중하시고 언약 성취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In appearance the locusts were like horses arrayed for battle On their heads were water looked like crowns of gold Their faces were like human faces 아크리스라고 하는 것이 황충이에요 메뚜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하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해토이모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의 어원이거든요 적절하다 Prepared proper 큰 화덕이라고 50강에 제가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광로 큰 화덕의 연기 속에서 나오는 황충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뭐 황충이 어떻게 생겼고 뭐하고 저는요 상징적인 것은 확신 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abc 중에 하나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적인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자 그나저나 이 황충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하지 황충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삐죽하게 나오고 거기에 너무 신경쓰는 분들이 많아요 부디 내용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존재들을 창조하셔서 이때에 드러내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들은 우리를 죄짓도록 미욕시키고 있는 사탄과 악령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 이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활용하시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물론 주님의 창조물이지요 what is the existing reason of locusts to appear from the smoke of a great furnace is for judgment of a people who won't receive the seal of God innocently they aren't Satan and devils are tapeting us they are another spiritual beings to be used in to pass up judgment by God of course they are creations of God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ir hair like a woman's hair and their teeth like a lion's teeth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아예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허구 이루어지지 않을 허구로 속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당하시겠죠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죠 9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빨리 달리다 빨리 걷다 빨리 달리다 빨리 걷다 자 트레코라고 하는 것이 달려 들어가다 빨리 달리다 빨리 걷다 빨리 달리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죠 To run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달려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통로예요 자 그럼 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의 영샘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고요 자 성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그냥 복음 말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불신자가 훨씬 많지만 예배당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고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성령이 뭐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깝죠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시험 들겠어요 A Bible is present to run for bearing of their mission intently How am I? We can realize God's providence in this process We are path of life We are path of life transmitting eternal life Are you preaching the gospel To share with the Lord Faithfully 오늘은 제가 복음 제시하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좀 착잡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마누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죠 성령의 인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그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에요 언약적인 믿음 안에서 생각하느냐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 밖에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때의 이 사람들은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 있는 특권도 주지 않으셨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다섯 달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they have tails like scorpions and teens and their power of hurting men for five months lies in their trails tails they have to be hurt hurt harmed by the angel of the bottomless pit they can't they cannot die themselves they have to harm surely surely 자 이때 men이라고 하는 것은 month 달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날 이 날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기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의미하는 부분이 많다구요 자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실 죽지 못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섯 달 동안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죠 저 또한 다섯 달 동안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day was written in the bible means that eject eject period generally generally Jesus suffered by satan during 40 days and lived with resurrected body during 40 days when can they receive a painfulness didn't die actually I think a painfulness of five months 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구에게 황충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사자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Fallen Angel Fallen Angel Fallen Angel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심판의 사자예요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입니다 자 아팟돈 이것이 우리말로 아바돈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아팟돈 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무적행을 지배하는 천사다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탄과 악령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또 다른 영적 존재이지 사탄과 악령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황충들의 왕이 아바돈 이라고 하시는데 아바돈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자 무적행을 관할하는 천사로서 심판의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탄과 악령들의 전문 부분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을 시키는 미혹을 부리는 영이지 이들의 심판과 형벌은 이들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형벌은 사탄과 악령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탄과 악령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탄과 악령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첫 gene 죄 혹은 사람와 악령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 국 saga 여성 km의 사랑 전 circle 그가 그 expresses 사탄은 사Shaun alk sell ? כ Just Satan and Devils are spirits to lead to Lead us to the way of temptation to commit sins 12절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The first O has passed, behold the two O's are still to come 이제서 첫번째 화가 끝났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단 말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서 펼쳐지는 그 재앙의 시기까지가 첫번째 화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개 더 남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지 말고 주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쟁취하십시오 어제의 말씀,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어제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고루고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쟁취하는 그 길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길입니다 또한 이스라원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Not to leave this world too simply is in here Gain the covenant It's the way to enjoy the God intactl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Dear lovely God What am I living for? For 언약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We want to enjoy the true creator God, the covenant 깨달을 수 있도록 무한대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Please pour infinite graceful gift of Holy Spirit on us To be able to realize To be able to realize 개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 주십시오 Please pour The revelation of a spirit Spirit of a revelation In us Infinitally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Christ Am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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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